자 그러면 우리 2교시 내용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들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실 것 같아요. 이 결격사유는 제가 최근 10년 안에 기출문제들을 앞으로 풀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과정에서는 이제 결격사유가 뭔지 제목부터 먼저 차근차근 올해 농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격사유 옆으로 화살필 뽑아주세요. 자 다 까먹어도 재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결격사유를 따지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등록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등록의 요건이라는 얘기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요건이고요. 또 하나의 바로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종사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업계에 부동산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요건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 응시요건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첫 바퀴 때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따라서 무슨 요건은 아니라고요? 응시요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또 그냥 편안하게 설명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서 이해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우리에게.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제한능력자의 첫 번째가 무슨 년자예요? 미성년자. 자 그러면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사례를 들어서 아주 쉽게 왜 종사요건인데 응시요건이 아닌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이번에 여러분의 이제 한기수 선배 이제 우리 종로 그 학원에 그 23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아마 여기 우리 에드윌에 아마 인터뷰 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 학원에 그 저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많이 했냐면 중개사법을 되게 잘해요. 시험을 보면 매일 막 95, 97.5, 100 이래요. 거의 뭐 맨날 1등이야. 나이가 23인데 이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중개사 공부를 왜 하게 됐어?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어머니가 교수님을 잘 아신대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잘하라? 그랬더니 예전부터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셨는데? 그랬더니 지금 6년째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1차 떨어지고 1차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또 1차를 붙었어.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차를 해. 근데 2차를 또 떨어져. 그 내후년에 또 1차를 해. 갖고 또 떨어져. 갖고 이번에 1차, 2차 또 다시. 5년, 6년째. 6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어머니가 이 공부를 이 자격증 어머니가 근데 진짜 진짜 중개 실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말은 뭐 부장님, 과장님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중개 보조원이지. 그러니까 6년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녀석이 지금 이제 23인데 군대 가야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하고 조금 텀이 있으니까 이거 자격증 하나 따놓고 군대 가자 싶어가지고 엄마, 그럼 내가 이거 공부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학원에 왔대요. 근데 저는 이랬을 때 참 되게 보기 좋은 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제분하고 같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자기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엄마가 공부 못하는 모습을 보유고 주고 싶지는 않아? 아니, 난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은 공감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건 살면서 큰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또 딸하고도 같이 오는 경우도 우리 애도 이래도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아,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실무하고 계시니까 인강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아들만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예를 여기 미성년자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의 뭐 개개개개 사정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강으로 딱 틀어놓고 민법. 어떤 사람은 하루에 공부를 6, 8시간씩, 일고 8시간씩 하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는요. 선생님이 청소할 때도 틀어놔요. 아니, 청소할 때 동영상 틀어놓은 건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청소기 돌리면서 막 동영상, 민법 선생님이 오늘은 법률행인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비즈니 표시가 어쩌고 통정이 어쩌고 막 그럼 동영상 틀어놔. 아, 틀어놓고 막 청소하면 그러고 자기는 공부 2시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공부야. 그냥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한 거지. 그게 무슨 공부야. 딱 앉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애우고 딱 정리하고 이게 자기 공부지. 그냥 공부한 거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뭐, 거의 틀어놓고.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만족이야. 뭐라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만족인데 아닙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인강 맨날 틀어놓고 청소기 돌려요. 그랬더니 여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7살짜리. 근데 이놈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아주 날아다니는 머리예요. 자, 근데 1등인데 맨날 엄마가 동영상을 틀어놓으니까 맨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비즈니가 어쩌고 통정이 어쩌고 자고사기 강박이 어떤데 뭐 중요 부분에 자고가 있고 매일 듣는 거야. 들으니까 얘가 그걸 애워. 엄마, 시험 잘 봤어? 아, 미치겠어. 엄마는 맨날 37.5야. 아, 미치겠다. 나는 엄마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학교로는 계산계는 왜 들고 다니나 싶어. 도대체. 두들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럼 내 방학 때 한번 내 해볼까? 야, 이 미친놈아 공부라 해. 무슨 네가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해. 근데 이 미친놈이 공부를 했나봐. 그래갖고 모의고사를 한번 좀 본대. 아니, 그러더니 이게 처음 모의고사를 하는데 민법이 72.5가 나오네. 아, 이거 어떻게 이 뱃속에서 나왔지? 자, 한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엄마의 두 배 점수를 보자마자 나오니까. 자, 그러더니 이 녀석이 엄마, 내 시험 볼게 하더니 아, 이 놈이 자격증을 땄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 거야.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원래 본인이 하던 학생의 공부에,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엄마,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내년에 내가 18세가 되잖아. 근데 내년에 엄마, 내가 사무실 한번 오픈할게. 그래갖고 내가 강남역 사거리 하나만 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17세, 여러분 여기도 자제분, 중고등학교 애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 친구는 일단 미성년자예요, 아니에요? 미성년자지? 그럼 미성년자라고 여기 써 있잖아. 그럼 이 미성년자는 시험 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무실을 오픈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픈해 볼까? 어떤 일이 생기나? 자, 여기 오픈했어. 그럼 얘가 이제 18세잖아. 이제 내년에 오픈했으니까. 그럼 18세인 얘가 사무실을 오픈했으면 고객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누가 앉아있어? 18살때 심지어는 교복 입고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고객이 뭐라 그래요? 강남역에 딱 오픈한 얘한테, 야, 사장님 어디 가셨니? 라고 물어봐요. 아파트 27억에 팔아달라고 부탁해요. 전세는 15억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기는 뭐가 이상하지 않아? 교복 입고 앉아있는데 전세는 15억에 놔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이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해준다. 해준다는 것도 웃기지. 왜? 얘가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핸드폰 하나 지명의로 가입해요.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15억에 전세 놔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핸드폰은 언제 나와? 그럼 여기 듣고 있는 고객은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도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이게 중기업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사회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라는 이 친구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을 못해요. 못하고 보조원이나 소공의료, 특히 소공의료 이 부분으로 중기업에 종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격사유는 이 영역에서 결격사유를 따지는 거지 이 영역에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제목을 이해를 못하고 막 얘기할 거 같고 미, 피, 파, 금, 집, 미, 피, 파, 금, 집 이러고 다니면 이런 공부는 제가 볼 때 이 점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예요. 절대로 합격권에 못 드는 공부입니다. 이해돼요? 두 번째입니다. 제한능력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총칙에서 무효치소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피성년, 피한정후견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피성년은 과거에 우리가 금치산자라고 불렀고 피한정후견인은 과거에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피성년후견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금치산자가 이거야. 표현은 조금 그런데 딱 일상생활에서 보면 정상인이야. 딱 보면 정상인이야. 그런데 입을 딱 열면 아, 일반인하고 다르구나. 즉, 멘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산이 많아.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 제가 멘탈적인 걸 한번 예를 들게요. 야, 너 여기 음마아파트 있잖아. 어, 있죠, 선생님. 야, 그럼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바꾸자. 이런 거야. 한번 해봤어. 선생님, 두 개 주면 바꿀게요. 이 정도야. 그런데 얘가 머리가 엄청 좋아. IQ 180이야. 자격증 땄어. 오픈해. 이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멘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이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피한정 후견인은 더 나쁜 사람이야. 이 피한정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멀쩡해.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 과장님, 부장님 멀쩡해, 진짜로.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흠결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바빠. 경마장 가서 다 날려먹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매일 주말되면 경마장 가더니 집 한 채식 다 팔아먹더니 그런데 집 하나 남았어. 그런데 집 하나 남았는데 또 그짓거리 하려고 또 부동산 내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손을 잘라버릴 거야. 문을 잠가 놓을 거야. 회사를 못 가게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결국 변호사한테 도움 얻어서 이렇게 선고받으면 이런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법률행이라고요? 취소. 민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사회생활은 잘하니까 애들에 와서 자격증 따 쓸 수 있죠. 그럼 자격증 따자마자 봐봐. 강남역 사거리다 오픈했잖아. 전세만 해도 15억에 계약이 27억짜리면 계약금 몇 억 만지지. 이해 돼요? 그럼 그거 매도인에게 건네줘요. 주말에가 한 판 튕겨요. 튕기지.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이 피해자는 강남구청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등록증을 줄 수가 있냐. 당신은 도대체 확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등록증을 주고 안 줄 때 법적인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이 바로 결격사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한능력자. 특히 이 밑에는 경제적 무능력자는요. 파산선고. 그래서 우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IMF 때 여러분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산선고 받으신 분은 법원으로 또 복권 결정 처분을 받아야 정상인으로 되고요. 특히 시험에 요새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거. 이 수영인은 형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금고 이상의 수영인에 보게 되면 집행이 뭐예요? 종료. 면제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종료라는 표현. 저처럼 위로 화살표 한 번만 뽑아주세요. 자 종료라는 표현. 위로 화살표 한 번만 뽑아주세요. 자 그래서 종료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기석방. 두 번째가 가석방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만기석방과 가석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기석방은요. 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석방이라는 것은 잔영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위를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첫바퀴 때니까 막 애울라고 막 만기석방은 석삼이니까 석삼이 성삼이 가석방은 잔삼이 잔삼이 석삼이 잔삼이 석삼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번 기본강의 때는 기초강의 때는 왜 3년을 더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좀 포션을 두세요. 만기석방은 석방일 플러스 3년. 가석방은 잔형기 플러스 3년. 잔자가 남을 잔자예요. 남은 형기에다가 3년이 더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초니까 너무 많이 막 심도 있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만기석방으로 샘플을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듯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만약에 A가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하고 이때는 직장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아니 문제는 여기서 친구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만저만저만 엮여가지고요. 감옥에 10년이나 갔다 온 거야.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럼 이제 10년에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쯤 이맘때쯤 되면 A가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거 출소하면 나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본인이 과거에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실을 한번 오픈해서 중개업이라도 해봐야지 내가 누가 취업이나 시켜주겠냐 이런 생각을 A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오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사도 못하고. 아니 선생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왜 오픈을 못하시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한번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추산해보세요.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10년을 역으로 이렇게 추산해보면 그 사이에 법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안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사이에 벌써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오픈할 바로 하게 되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따 왔는데 DSR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제가요 그때는 좀 멀리 있다 와갖고요. 저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오픈하셨어요? 제가요 정신 차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이래갖고 과연 강남역 사거리에서 중기업이 될까? 이 드글드글한 이 경쟁사회에? 안 될걸요. 그래서 출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이라 그러지 말고 제가 우리 기초 때 꼭 선배들한테도 얘기해 준 게 뭐냐면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죠. 제가 하는 표현을 잘 봐요. 그러면 발을 디디고 온 거예요. 발을 안 디디었어요. 감옥에 감옥에. 발 디딘 거 맞죠? 발 디디고 나오면 한 달을 디디던 1년을 디디던 10년을 디디던 발만 디디면 무조건 적응기간은 3년이에요. 발을 디디면. 어딘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면제 있죠. 자, 면제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면제의 뜻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사면도 옆에다 살짝 적어 놓으세요. 특별사면은 사면을 받으니까 사면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날로부터 요렇게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격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끔 가다가 광복절 몇십주년 기념 대동령님께서는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그 특별사면 되신 분들은 결론,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지. 그럼 발 디딘 거예요? 안 디딘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년이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공식이라고 432, 432, 석32, 432, 잔32, 432 이러고 다니지 말고 왜 그런지를 기초 때는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암기 시즌은 아니에요. 5월달부터는 암기 위주로 수업 다 바꿀 거예요. 이제 무조건 애워야. 그동안 이해시킬 만큼 시켜보고. 자, 애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밑에다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오전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집행유예거든요. 자, 집행유예 샘플 한번 들게요. 자, A씨가 이만저만저만 잘못해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을 제가 먼저 이해시킬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 사람의 잘못은 깜빵 1년에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초범이야. 피해자하고 합의했어. 니취임도 현저해. 도주 우려도 없어. 그런 걸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선초해도 되겠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면 원래 깜빵 1년에 쳐넣어버려야 되는데 깜빵에 쳐넣는 그 집행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루어주겠다. 그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3년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몇 년간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요. 3년. 그럼 3년의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이에 아무 탈 없이 3년을 무사히 보내잖아요. 무사히 보낸 이 시점에서는 징역 1년 받은 거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간 거예요. 일단 안 간 거야. 안 갔지. 그럼 YTN 뉴스나 SBS 8시 뉴스 다 볼 수 있지. 지금 이태원 사태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 뉴스. 적응간 필요 없잖아. 더더군다나 더 어렵다면 생각해봐요. 발 디디고 왔어요. 발 안 디뎠어. 안 디뎠지. 그럼 3년 더해 더하지 마. 더하지 말아야 되니까 칠판 보시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험장 가면 꼭 뒤에다가 3년을 더해요. 네가 지난번에 더하라고 했잖아. 온 사방 더하고 선생님 공식이 헷갈려요. 헷갈려요. 기초강의 보려도 안 보는 분들. 3월에 오신 분들 꼭 기초강의 안 봐요. 기초 안 보고 핵심부터 보면 문제가 있나요? 있어. 있다고. 이런 게 기초 수업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 기초 때 쉽게. 발을 디디면 몇 년. 3년 안 디디면 더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집행유예를 3년 받았으면 3년만 지나면 돼. 만약에 집행유예를 2년 받았으면요. 2년만 지나면 돼. 집행유예를 1년 받으면 1년만 지나면 돼. 그 말을 집행유예 기간 만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여기 제가 나름대로 이번 주에는 또 형광펜을 칠하고 또 거기다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이거 봐봐요. 무슨 법을 위반한 자. 이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좀 나름대로 이 화면에 어떻게 좀 부각시킬까 싶어서 좀 나름대로 막 또 검은 글씨도 있지만 빨간 글씨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노래 좀 띄게 해주려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봐요. 여기 취소자를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앞에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자 세 번째 칸에는 등록 취소죠. 이 등록 취소 되면 봐봐. 몇 년 경과. 3년.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중 등록하다 등록 취소되면 이중 소속하다 등록 취소되면 어때요. 3년간은 2억 개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봐.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잖아. 다시 등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라는 것이 우리 법에 있는데요.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고요.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정지처분이에요. 또 면허증으로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드려요. 면허정지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정지. 그런 느낌이 바로 자격시소, 자격정지, 등록시소, 업무정지 개념인데요. 우리 법에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맥시멈 6개월까지 내려져요.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허정지 100일 동안 핸들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다니까요. 여기 면허증하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사원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의 자세로 돌입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자 요중에서 가장 오늘 기초 강의 때 꼭 하나 알아두세요. 라고 제안하고 싶은 건 요거 있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경과된 자.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된 자 써 있죠. 경과돼야지만 결격사를 벗어나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제가 샘플을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기초 때 좀 단단하게 사례를 만들어놔야 돼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이건 대부분 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야간반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전반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자 야간반분들이 저한테 오신 분들 질문 한번 여러 번 받아본 거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냐면 선생님 아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요. 아 그래도 자꾸 마음에 좀 꺼림직해가지고 물어놓은 볼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거래차고 술 한잔 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이만저만해서 몇 년 전에 400만 원 벌금 받은 게 하나 있대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자꾸 임선영 선생님이 결격사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결격사유자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선생님 저 올해 뭐 시험 보고 그러는데 문제는 없겠죠? 아유 문제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자꾸 그런 게 이것 때문에 제가 혹시 뭐 자격증 따더라도 실무에 종사 못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학원 다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드린 대답은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업에 종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이게 제 대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면 왜 선생님은 종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제가 여기 왜 오늘 노란색에다가 빨간색까지 난리난리 펴서 강조했겠습니까? 무슨 법? 잘 보고 얘기해요. 공인중개사법을 입안해서 벌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본인이 저에게 질문하신 거는 음주운전은 무슨 법인지 알아요? 도로교통법이에요. 제가 무슨 도로교통법 강사입니까? 얘가 무슨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무슨 내가 강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시험도 볼 수 있고 종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종사요건 얘기를 자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반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또 질문의 수위가 약간 달라요. 남성분들이 질문한 걸 예를 들게요. 선생님 항상 이 얘기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만저만저만 해서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금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자격증 따고 종사하는 데 문제가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사업인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죄송한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그러면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었어요. 녹화하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야. 그래서 이만저만 창피하지만 이제는 안 하니까요. 말씀드릴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벌금 받았다. 그런데 그 불법적인 일이 과연 중기업이었을까요? 중기업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응시나 종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답변해드렸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자격증을 그 해에 못 따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례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이거 칠한 것만큼 꼭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 있다면 이분들은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해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르고 딴 사람으로 메꾸거나 그 사유를 두 달 안에 없애우거나 그 말의 뜻을 해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 정도 개념 가져가시고요. 이거 뭐 어차피 나중에 오늘 첫 공부한다고 자자, 등업업, 벌격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앞으로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기초 때는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결격 사유는 왜 배운다. 1번. 다시. 자, 결격 사유는 왜 배운다. 자, 다시. 자, 전 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결격 사유를 배우는 전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등록의 요거. 두 번째는 무슨 요거. 종사의 요거. 이거 까먹어버리면 오늘 그냥 수업 암 꽝인 거야.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왜 배우는지 이유만큼은 꼭 알고 갑시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신 걸로 믿고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자, 진도 계획상 오늘 3장하고 4장 나간다고 제가 강의 계획표에 전달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챕터 4, 중개 업무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 업무 부분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업무의 뭐예요? 지역이죠. 자, 제목부터 제가 이해시킬게요. 근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봐봐. 여기는 업무의 지역의 범위예요? 업무의 범위예요? 업무의 범위니까 지역의 범위하고 업무의 범위는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업무의 범위와 업무 지역의 범위를 구분 못 하시는데요. 업무의 범위는 경매 도와줄 수 있어? 컨설팅 업무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 매매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업무의 범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보고 있는 업무의 지역의 범위라는 건 뭐냐면 서울 것만 해야 돼?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다 가능해? 이게 지역의 범위예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근데 첫 번째 내용에 보면 법인하고 공인으로 영업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부칙개공이에요. 그래서 이 부칙개공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구역,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여기 지금 강남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역삼동이다. 아까도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종별이 부칙개공이야. 그럼 이 부칙개공의 종별에 따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바운더리, 지역적인 범위가 1번 서울특별시냐. 2번 에이 참 강남구지. 3번 역삼동이지. 물론 이제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 다 적어가지고 전국이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학원 다녀서 전국이라고 쓰는 사람도 없고요. 역삼동이라고 쓰는 사람도 없어요. 답은 꼭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서울 아니면 강남이야.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 그려있는 이 사무실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어디가 답이에요?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공인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저 위에, 어저께 제가 수업을 했던 노원지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까운 데 있는 과천권 못 도와줘요. 과천은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무실을 여기서 찾아. 체킹했지. 그럼 이게 본인의 바운더리야. 그렇지만 예외가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예외적으로 전국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뭐냐면 이게 중기업을 하는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보는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자동차로 많이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중고차를 보러 가면 중고차 디더들끼리 보는 내부 전산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내부 전산망은 자동차를 보러 온 고객에게 오픈해요? 오픈 안 해요. 안 하고 본인들끼리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을 이용할 때에는 이 망 안에 서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별장부지까지 다 떠 있다면 그거를 이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5년 안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바로 업무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공인하고 부칙은 개인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거 봐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부칙계 공인은 민법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난주도 했잖아요.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업무 못한다는 얘기는 지난주도 얘기한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법인 얘기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법인은 14조에 있는 업무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일단은 원칙적인 업무가 무슨 업? 중개업.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해요? 겸업. 겸업이 몇 개? 6개. 그래서 이 중개업이 지금 번호가 1번이고 겸업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 번호가 6개란 말이에요. 이게 겸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원칙이고요. 2, 3, 4, 5. 다음 화면 잠깐 갔다 오면 6번, 7번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겸업 가능한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2번하고 5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맨 끝에 무슨 대행? 관리 대행. 5번에는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이죠. 그러면 우리가 2번하고 5번에 있는 내용을 딱 보시게 되면 대행자가 붙게 되는데 이 대행 앞에는 잘 보시면 뭐에 대해서? 주택하고 상가만 가능한 거 맞죠? 이것도 분양 대행도 앞에 보면 주택과 상가만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과거 공인중개사 17일 시험 때 나왔던 걸 제가 한번 오래된 얘기지만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의 한참 전에 선배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용. 창고시설 있죠? 농업용 창고시설을 관리 대행 해줬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한 적이 있어요. 과거. 오래된 기출입니다. 그러면 관리 대행은 도와줄 수 있는데 분명히 저는 대행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거용하고 무슨 용이요? 상업용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농업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관리 대행 앞에 있는 주거용 상업용 이런 걸 애워야 돼. 또 여기 보면 3번에 이용개발 거래 관한 상담 있죠? 상담 옆으로 화살표 뽑고 컨설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들 많은 분들 컨설팅 사무소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개공의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보이죠? 자 그거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프랜차이즈라고 쓰세요. 체인점이요. 체인점. 그래서 시중의 중개사무실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부동산 114. 혹시 뭐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어떤 체인점 느낌 들어가는 그런 체인 사업들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사나 도비업체를 운영해야 돼요. 소개시켜줘야 돼요. 소개. 절대 운영하시면 안 돼요. 제공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 역할만 하고 커미션만 받아야지 법인체처럼 이렇게 규모가 자본력이 있는데 운영해버리게 되면 개인 이사업체 사장님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답들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마지막 7번. 오늘 기초 때는 저는 이 7번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조금 전에도 힌트 드렸어요.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자 좀 전에도 힌트 드렸죠. 결론. 누구는? 부직계 공인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단은 가장 기초 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하고 3월부터는 이제 빡세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점수 그래도 적절하게 나오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초반에는 민법 공부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페이지에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용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고용인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직원을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을 고용했죠.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야 나 이때까지 너처럼 일 못하네 처음 봤다 야. 나 나오지 마. 아니 너 때문에 속쳐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종료하게 되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관청에 종료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숫자들 가지고 1년을 허비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막바로 들어갈게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책임. 자 그래서 수업을 좀 확 휘어잡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할 테니까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이라고 써있나요? 자 일부러 제가 좀 유도시킬게요. 자 한 번만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1번이 뭐라고요? 손해배상, 민사 책임입니다. 일단 제목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임은 바로 무슨 책임인지 제가 형광펜 쫙 글게요. 이거는 무슨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이 양벌 규정. 이 양벌이랄 때 양자가 뭐냐면 한자로 둘 양자에다가 벌은 벌할 벌자거든요. 양쪽 다 벌줘요. 그래서 밑에서 일을 잘못하신 고용인한테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를 고용한 사장님은 벌금형만 처해지게 내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절대로 사장님한테는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양벌 규정이고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린 거여서 또 이해시킬게요. 자 그러면 양벌 규정이 뭔지 제가 여기다 써놨고 이 벌금은 반드시 받는 게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못했을 때에만 벌금 받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책임 보고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무슨 책임이요? 자 행정상 책임 행정처분 맞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1번이 무슨 책임이요? 손해배상 민사. 2번은 형사 책임 양벌 규정. 3번은 행정상 책임 행정처분이고요. 자 요게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 15조. 제 2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놨는데요. 자 읽어보고 갈게요. 고용인의 무슨 행위? 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한다?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간주한다라는 말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표현은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아니 되옵니다. 간주와 추정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이 도대체 어떤 말들인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화면을 옮겨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서 민사 책임 손해배상부터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림 그려서 사고를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 한번 해주세요. 자 싹 한번에 그냥 휘어잡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들어보시죠. 아까 여러분이 1교시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밑에다 직원을 둘 때 똘똘한 놈을 둘 거라 그랬어요. 티끄무리한 놈을 둘 거라 그랬어요. 뭐 갑자기 왜 티끄무리로 바뀌어? 자 똘똘한 놈을 둬야죠. 자 편하게 좀 보세요. 자 편하게. 자 그래서 이제 똘똘한 놈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영업을 딱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사장님이 이제 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소공아 미안한데 내가 그 애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미국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나 없는 동안 좀 사무실 좀 잘 운영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겠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다녀오세요 얘기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잘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의 아니게 사고가 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고객하고 관계에서 일을 도와준 게 있는데 강의 기초 때 많은 샘플을 들어봤는데 가장 눈빛이 빠릇빠릇했던 선배들의 눈빛은 돈 얘기할 때 제일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초과보수로 사고를 터뜨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객한테 보수를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종계 보수를 2천만 원 받았어. 그럼 이거 초과보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초과보수 받은 거 맞지? 그럼 이 초과보수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럼 여기 있는 고객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2천만 원 줬지만 이 사람도 다 지인들이 있고 뭐 집 샀어 뭐 했어 건물 샀어 그러면 복비 얼마 줬어? 2천. 야 야 너무 많이 준 거야 내가 계산해 줄게. 야 너 한 2천만 원 너 천만 원 더 줬네. 야 가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사물에 쫓아가지고 난리난리 필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사장님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A라는 사장님은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3가지 제목을 외우셨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가 무슨 책임? 민사책임이니까 손해배상 책임 맞죠?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소공이가 초과보수 받을 때 사장님은 한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지. 그럼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전혀 몰라. 그냥 귀국하자마자 막 고객이 난리난리 펴고 사무실 와서 난리 펴도 결국은 과실이 없어도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돈이라는 거는 천만 원은 앞으로도 벌면 되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가 형사책임을 져요. 자 형사책임은 무슨 규정? 양볼 규정. 둘 다 벌주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둘 다 벌준다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직접적인 잘못한 A에게는요. 초과보수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A인 사장님에게는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양쪽 다 벌준다 할 때 절대로 뭐는 안 내려져요. 징역은. 그럼 뭐가 내려져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자 기초 강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를 막판에 와서 징역 X, 징역 X, 벌금 동그라미, 벌금 동그라미 공식이야. 이거 절대 고득점 안 가요. 그러면 기초대를 들을 때 거꾸로 한번 공부해보자.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는 게 맞죠? 근데 내려진다 그러고 한번 수업을 해보자. 자 한 번만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아니 내려진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내려져요? 안 내려지는 게 맞지만 내려진다고 한 번만 얘기해 준 거예요. 내려지죠? 자 내려진다고 가. 그러면 여기 있는 개공이가 밑에 있는 소공이가 사무실을 딱 맡겼는데 일을 딱 터뜨리게 되면 사장님은 징역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아니 있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요. 아니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자 아니 한 번만 있다고 해달라니까 뭐가 그렇게 자꾸 없어. 공부 좀 하다 온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있다 없다. 누가 죽어야 끝나냐고. 한 번만 있다고 해달라니까요 그냥. 자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있다. 그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결국 한국에 돌아왔잖아. 그럼 돌아오는 순간 사장님은 감방 가는 일이 있잖아. 그럼 인천공항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집이나 사무실로 와요? 바로 감방으로 가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사무실 오픈한다며. 그럼 여러분이 징역을 받는단 말이야. 징역 1년을. 그러면 얘 때문에 1년 받았지.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소공이 때문에 징역 1년 받았어. 그럼 밑에 직원은 꼭 한 명만 둬야 돼요. 열 명 둬도 돼. 열 명 둬도 되면 한 놈당 한 것씩만 터뜨리면 논리적으로 몇 년가? 10년. 오케이. 직원 100명 둬도 돼. 100명 두면 안 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 회사에 직원 100명 주든 1000명 둬든 내 능력이지. 그럼 100명 주자 그냥 논리적으로. 그럼 한 놈당 1년이면. 100년 아니야. 지금 여러분 나이에다 100살을 더해봐.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나올 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징역까지 내리는 건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는데. 자 중요한 건 이번에는 벌금은 내려질 수 있죠. 이것도 죄송하지만 기초니까 한번 합시다. 벌금이 안 내려진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러면 안 내려진다면 징역도 안 내려지고 벌금도 안 내려지는 거지. 이 말이 맞다면 진짜 돈 버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내가 가르쳐 줄게. 돈 버는 방법은 여기 있는 사장님은요. 절대로 징역도 안 받고 벌금도 안 받으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잖아. 그럼 광고를 내란 말이야. 어떤 광고를 내냐면 돈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하고 광고를 내봐. 분명히 누구 연락 온다? 그러면 당신 자격증 있나요? 없는데요. 오케이. 하면 여기 있는 이 돈 필요해서 온 이 비를 중계보존으로 취업을 시켜. 이해 되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 저기요. 저기 보존으로 취업하시고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한 건 합시다. 한 건 하고 1억 띄워드릴게요. 좀 갔다 오세요. 저는요. 징역도 안 받고 벌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제 앞으로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면 내가 1억 드릴 테니까 갔다 옵시다. 해서 이 큰 프로젝트 고객을 한 번 뒤통수 치는 일을 실행시키는 거야. 그럼 사장님은 아무 형사처벌도 안 받으니까. 그럼 얘를 보내야 안 보내요? 감빵으로. 보내지. 공석이에요 아니에요? 공석이죠. 또 광고 내. 돈 필요하신 분 연락 달라고. 그래서 프로젝트 한 건 또 성사시켜. 이해돼요? 그럼 옆 사무실에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무실은 드러만 가면 몇 달 있다 한 명씩 가. 뭐가 있나봐. 하나씩 얘가 사라져. 감빵 보내고. 그러면 사장님은 평생 안 해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징역은 너무 과하지만 벌금은 내려져야 자기 책임하에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 본다면 징역X를 막 동그라미 칠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 좋은 기회가 기초 수업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무슨 책임이냐면 행정상 책임이거든요. 행정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 15조 제2항에 있었던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15조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밑에 있는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이 행위로 뭐한다. 본다. 좀 전에 본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간주요, 추정이요. 간주. 제가 읽어드리고 왔잖아요. 그럼 간주라는 말이 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소공이가 초과보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았지. 그렇다면 사장님은 초과보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다시. 자, 두 줄 뒤로 와. 본다. 본다. 다시 두 발 앞으로 가. 사장님은 초과보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받은 거야. 그냥 범인으로 보는 거야. 저 그날 여기 학원에 수업 듣고 있었거든요. 범인이야. 그냥 범인으로 보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지 알아요? 그냥 미국에서 받은 거야. 그만큼 그 책임하에 밑에 직원을 두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사장님은 결국은 초과보수 받은 거 맞죠? 그러면 이게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돈 물어줘요? 돈 안 물어줘요? 최악의 시나리오야. 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물어줘야죠. 두 번째, 벌금 내요? 안 내요? 기록에 남겠죠? 벌금 낸 거. 돈 물어주고 기록에 남고 세 번째, 문 닫아야 안 닫아야? 문 닫아야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취소되면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문 닫아야지.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돈 물어주고, 벌금 내서 기록에 남고, 문 닫아서 3년간 2억 개를 떠나야 돼. 누구 때문에? 똘똘한 소공이, 티꾸무리한 소공이. 똘똘한 소공이 때문에 사장님이 됐고는 이 소공이 때문에 사장님이 여러분은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 똘똘한 놈을 둬요? 티꾸무리한 놈을 둬요? 티꾸무리한 놈을 두면 영업이 안 돼서 닫아요. 이래도 닫고 저래도 닫아요. 어차피 내 갈 길은 아닌 거예요. 웃지를 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 직원 두는 게요. 이만큼 책임 소재가 법에는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 문제로 굉장히 잘 내요. 제가 가장 쉬운 샘플로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이걸 필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집에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정리해 두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수업 시간에는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복습하십시오. 자, 힘들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뭐 이것만 읽으면 금방 끝나죠. 사례로 얘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자, 우리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사입니다. 자, 갖고 계시는 기초서 40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지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0페이지를 딱 보면 기초서에 분사무소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자, 이거 나중에 성적 올리려면 나중에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처음에 잘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자, 꼭 체킹해 주세요. 자,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데만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드리고 또 기초답게 설명 하나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사무소라는 법인의 지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 군, 구별로 몇 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를 누구로 두랩니까? 공인중개사로 책임자를 두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에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대부분 판을 쳤냐면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는 시, 군, 구 있죠? 이거를 시, 도라는 말로 장난쳐서 문제를 냈던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막판에 그냥 요약집 들고 시, 군, 구, 구, 시, 도, X, 몰라, 왜 그래, 시, 도, A, 정답, 2번, 합격 이렇게 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와요. 요새는 사례 문제가 주류를 이루니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하죠. 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니까 이 주된 사무소인 법인의 본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뒀는데 영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고민하면서 강남에서 오늘 아침에 회의가 열렸는데 분사무소도 한번 강남에 또 도보자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사무소는 강남에 못 차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그린 그림은 위에 있는 내용 중에 동그라미 1번을 지금 사례 문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걸 읽으면 이야, 우리가 이런 거를 임선정이한테 배웠냐? 그냥 상식적으로 두 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는 하지만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와닿기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자, 이 동네는 구가 있어요? 구가 없어요? 아니, 보고 얘기해요, 여기.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다 구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이제 읽어드릴게요. 주사무소가 있는 구, 무슨 구? 강남구를 제외한 구별로 설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를 제외한 곳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강남구 안에는 둘 수 없다라고 이 말이 그 말이거든. 근데 얘가 일로 올 수가 있냐 이거야, 대부분이. 못 온다는 거지. 그러자 이제 법인 본사에서는 오케이, 그럼 강남에다 못 만드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분사무소를, 잘 들어봐요.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다 만들자, 그럴 수 있죠. 그럼 만들 수 있냐 물어보면 있지. 왜? 주사무소가 있는 무슨 구. 내가 여기다 써주고 얘기할게, 무슨 구. 강남구를 제외한 구별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서초구에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초구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 법원 앞에 만들었는데 아, 이게 더 잘 되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분사무소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을 수 있죠.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여기 구, 여기 무슨 구? 서초구죠? 서초구에는 몇 개소? 한 개소. 이거 봐. 어때? 와닿지 않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보일 정도 되려면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자 법인 본사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저쪽에 우리 강남, 서초 그러면 송파 아니냐. 송파에다, 석촌동에다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분사무소를 송파구에다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왜? 그런데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곳이고 구별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따져볼 게 여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으면 주사무소의 대빵이 누구예요? 대표자죠. 우리 아까 1교시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이어야 되죠. 대표 포함 제외. 다시 포함 제외. 제외. 몇 분의 몇? 3분의 1. 아까 다 분명히 얘기했어 제가. 제외라고. 그거 포함이라고 장난짓거리 한다고요. 따라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야간반 수강생 질문회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자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 대빵은 자격증이 있어야 밑에 직원들을 딜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분사무소 보이죠? 분사무소 대빵은 누구야? 책임자지. 여기 있잖아요. 책임자라고. 그럼 여기 있는 책임자는요. 당연히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밑에 직원들이 계약서 쓰는 걸 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라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법인 등록 기준 이게 잘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 이게 바로 분사무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인터넷에 글이 뜹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사무실을 두 군데 두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안 된다고 강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서초에 사무실을 두게 되면 사무실이 두 개 아닙니까? 그럼 이중 등록 아닙니까? 그럼 이중 등록인데 어떻게 이건 가능합니까? 1교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왜 2교시는 된다고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떠요. Q&A에.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질문 있으면 홈페이지 와서 Q&A에 얼마든지 학습 질문 하세요. 자 답변 많이 해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그렇습니다. 주사무소를 만들 때에는 개설 등록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설치 신고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설치에는 다 신고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뭘 한다고요? 등록. 여기는 뭘 해요? 신고. 그러니까 이건 이중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레벨업 좀 시키겠습니다. 자 한 번에 그냥 싹 하고 뒤로 갈게요. 자 그러면 서초에 분사무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만들 때 선생님. 아유 참나.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요. 강남구청 가서 설치 신고하면 되죠. 주사무소가 본사가 강남에 있으니까. 참 진짜. 선생님. 사무실이 지금 서초에 들어서는데 강남구청은 왜 가요? 서초구청 가서 설치 신고하면 되죠. 이러고 이제 여러분을 달달 뽑가요. 이게 사례 문제로. 답은 둘 중에 하나야. 강남구청 가냐 서초구청 가냐는 얘기인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정답은 강남구청이거든요. 그 순간 선생님. 아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초구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등록관청이죠. 이거는 지금 등록이에요.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 강남구청이 되는데 기초 때 조금 배경을 많이 깔아주려고 사례를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남구청을 가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 번 또 사례로 한 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까먹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또 해드릴게요. 1월달, 3월달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전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났냐면요. 주사무소는 법인의 본사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사죠. 그래서 이 분사무소가 법인의 지사인데 어느 날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사례로 말씀드리니까 선배들 도움이 많이 됐던 샘플이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나무 몸통에는 분명히 가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뿌리 근이에요? 아니에요. 근. 뿌리 근이지. 그러면 이 법인의 근간이 되는 사무실이 바로 본사 주사무소예요? 아니에요. 주사무소 맞죠? 그런데 여기 가지 있잖아요. 이 가지가 영어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하던 감옥이 영어였거든요. 그런데 이 브랜치라고 하는 뜻이 가지인데요. 이 브랜치라고 하는 뜻은 가지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사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강의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왜 서초의 사무실이 만들어지는데 강남을 가야 되지? 이걸 애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지? 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가지가 지금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얘기해 봐요. 제가 손 보고 얘기해요. 어디에 만들어져? 서초구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럼 서초구에 이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야지 가지가 만들어져요. 가지끼리 얘기하면 만들어져요.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야지 가지가 만들어지지. 집에 가서 화초를 뿌리를 딱 잘라버리면 이거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한테 협조를 이뤄야 돼요. 뿌리는 어디 있는데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가서 얘기를 해야 서초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가지를 만들려면 뿌리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논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전달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레벨업 시킵니다. 서초에다 사무실을 만들었죠? 영업이 너무 안 돼. 그래갖고 송파로 사무소를 옮길 수도 있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가 서초로 뻗어있는 거를 송파로 옮기겠다는 얘기야. 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얘기야. 이전. 이해 돼요? 그럼 이전하겠다 할 때 또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첫 바퀴 때 정리 안 되면 이거 계속 당하는 거야. 이전 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7파. 1번. 야, 강남구청 가서 하는 거지. 자꾸 속일래? 2번. 에이, 이거 다 참. 서초를 떠났으니까 떠났다고 서초구청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참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송파로 옮겼으니까 송파구청 가서 얘기하는 거지. 다시 얘기해드려요. 서초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로 옮겼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다 못해 서초에서 살다가 송파로 옮겨도 우리도 전입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동주민센터. 그 말이야. 그러면 1번 강남구에 간다. 2번 서초구에 가서 한다. 3번 송파구에 가서 한다. 이렇게 또 괴롭히는 거야. 이게 기초 때 안 되면요. 계속 당해요. 대답 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 답이 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부분 2번 쓰는 사람은 없고요. 3번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분 있는데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서초에 있는 가지를 송파로 옮길 때 만약에 이 가지를 잡아서 땡긴다고 치자. 줄 묶어서. 그럼 이게 따라와요. 끊어져요. 끊어지지. 왜?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따라오려면 뿌리까지 따라와야지 진짜 따라오는 거지 가지만 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초에 있는 사무실을 만들 때 강남구청을 갔다면 옮길 때도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강남구청 가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자꾸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논리를 여러분이 파악하셨다면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통보라고 하는 과정이 지체 없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무소가 좀 전에 어디 있었죠? 강남구에 있었죠? 자 들어봐요. 그럼 분사무소 좀 전에 어디서 만들었어요? 서초구에다 만든 거 맞죠? 그러면 서초에 만들지만 강남에 가서 설치 신고를 하면 강남구청은 서초 지역에 분사무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강남구청은 서초구청에게 야 니네 지역에 분사무소 들어선 된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서초구청 공무원이 알게 돼요. 언제까지? 그게 바로 지체 없이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반적인 개설 등록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40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설치 신고를 할 때 여기 2번 한번 잘 보세요. 일부러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발췌했어요. 똑같이 보라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어디 찾아가요? 주된 사무소 관청 찾아간다는 얘기는 가지는 뿌리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 이 논리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서류 작업이 뿌리에서 이루어지니까 구비 서류도 뿌리에다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서류 작업이 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 쪽에다가 니네 지역에 들어선다고 통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은 이해하실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절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게 무슨 구청? 서초구청에다가 니네 지역에 들어선다고 뭘 하라고요? 통보.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리를 꼭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공동사무소부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 와서 이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예정살— 에듀윌 그 여러사드보Free organizació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